다리!... 왓타와 서신에게 왓타입니다, 왓타는 2루는 2쌌네. 터보 가솔린 4WD 와이퍼 사용법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비가 오는 온림픽대로입니다 와이퍼는 어플로 하이,해,그 를 하고 오늘은 오토로 설정해 놓고 비가 가늘 쪽으로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 다리 밑이나 그렇지 않으면 터널을 통과할 때 와이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비가 적게 올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터널이나 다리 밑으로 지날 때는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토 설정을 해 놓으면은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서 빛속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제가 바로 구 design하는 american 개인의 나이폰 작품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 prata적여 ہophtop связburgh intermed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